잉 그거 생각나 이번에 샤막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알았어요 토스트 먹고싶다 오늘 아침에 니코리가 샌드위치 만들어 줬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토스트 리코리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진짜? 저도요! 먹은거면 돼요 먹은거면 되네 어떻게 빵으로 만드는거잖아 그리고 자 나 이거 카드 못쓰는데 이게 뭔데요? 아 진짜 어떻게 하필수지? 죽을때 이거 또 한 번 등장하고 있어요 찰칵 이랬어 언니들이 조금 좀 이상하게 심지어 еп pandemic 오! 오! 자 천천히 가죠 시작! 너 예쁜 거 알지? 언니 여신인 거 알죠? 너 그게 몸도 예쁜 거 알지? 언니도 예쁜 거 알죠? 근데 내가 네 비밀 알고 있는 거 알지? 언니 저는 언니 어떻게 하고 다닌지 말해도 돼? 알죠? 내가 하나쯤 얘기해도 돼? 저도 죄송해요 각각은 방송 중이야 응 응 어? 네네 자 거기에 있는 미스터 처음에 한 번 더 해볼까요? 10초 9 8 7 6 5 2 2 2 여기까지 빙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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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터? 스텝! 스텝! 루팡 괜찮아? 루팡 똑같이게 봐 루팡 하지마? 맘밤이야 지금 뭐라고요? 제 곡이? 스텝.. 루팡? 스텝 미스터 맘밤이야? 스텝 미스터 맘밤이야? 눈물 흘러니 푸멍이 뚫띵에 달아 솜사탕 솜사탕! 정말!